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이 보여주는 성도의 일생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생애를 보면 우리의 어렸을 때의 삶 또 청년 때의 삶 또 중년, 노년 때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시기별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 나이 30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나이 30세 때 전투가 하나 일어났죠 그것이 바로 아벡에서 일어난 아벡 전투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 30세에 사무엘이 공식적인 사역을 출발하죠 전쟁과 함께 출발해요 아벡 전투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 지역의 선지자로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벡 전투 이후에도 불레셋의 압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 나이 50세가 됐을 때 그때 주전 연도는 주전 1082년 때에 그때 불레셋과의 또 다른 전투 미스바 전투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불레셋 압제 40년이 종식되는 불레셋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 미스바 전투 사무엘 나이 50세 때 불레셋의 압제를 끝장낸 이 미스바 전투 가운데 펼쳐진 사무엘의 또 다른 생애가 바로 중년기의 생애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년기의 사무엘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바로 중년기의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50세부터 82세에 해당하는 구간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지명을 잠깐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 사무엘이 30세 때 공생애를 출발할 때 전투가 있었던 아벡이라는 장소 이 장소와 또 다른 전투가 있었던 미스바라는 장소 또 그곳에 붙여진 에베네셀이라는 뜻의 장소 모두가 바로 뭐예요? 같은 장소예요 아벡, 미스바, 에베네셀 이따가 등장하거든요 모두 같은 곳이에요 다시 말해 과거 아벡에서 있었던 아벡 전투와 또 이후에 미스바에서 있었던 미스바 전투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전투예요 같은 장소 아벡이 미스바예요 아벡 전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전 1102년에 일어난 전투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죠 그리고 미스바 전투는 주전 1082년에 일어난 전투예요 몇 년의 차이가 있습니까? 20년 20년의 간격을 두고 아벡 전투와 미스바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난 전투죠 그리고 싸움의 대상도 모두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블레셋과 전투한 싸움인데 왜 20년 전에 아벡 전투 때는 졌고 20년 후에 미스바 전투에서는 왜 이겼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대상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 과연 두 전투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죠 블레셋은 오늘날 내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사단 마귀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사단 마귀와의 전투에서 언제 지고 언제 이기는지를 이 두 전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 아벡 전투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무엇을 빼앗겼어요 이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괴를 블레셋 쪽 속에 빼앗겼어요 아벡 전투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를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벡 전투를 계기로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 보시면 어떤 장면입니까 아벡 전투 때 법괴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지만 법괴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괴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반납합니다 그런데 그 법괴가 어디에 머물러요 아비나다베 집에 법괴가 안치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블레셋에게 법괴를 빼앗긴 데가 같은 때예요 몇 달 못 가서 아비나다베 집으로 갔거든요 거의 동일한 시기입니다 아벡 전투 때와 아비나다베 집에 법괴가 옮겨질 때까지 몇 개월 차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보세요 똑같이 법괴는 지금 성막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법괴가 기랗 여아림 아비나다베 집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 그러면 이 말은 아벡 전투 때로부터 20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아벡 전투 때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전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미스바 전투 즉 이때는 미스바 전투가 일어날 그 시기 20년이 지났으니까 아벡 전투 때로부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다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어요 법괴가 얻는데도 이들의 영적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20년 만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갈망한 거예요 법괴가 20년 동안 제자리에 없어 성막이 없어요 법괴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 법괴 가운데 하나님을 열망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모하다 여호를 사모하니라 그랬죠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하라는 동사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슬퍼하다 울부짖다 단순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한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면서도 부끄러운 자기 죄를 바라보며 슬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때 사모엘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사모엘 나이 30세로부터 50세까지입니다 이때가 즉 사모엘은 20년 동안 무슨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법괴를 빼앗긴 아벡 전투 때부터 미스바 전투 지음까지 20년 동안 아벡 전투의 패배 원인 제사장들의 제사를 무시하는 모습 또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각인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바뀐 거죠 그냥 바뀌었겠습니까 20년 동안 사모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돌이키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온 백성이 히브리어 나하로 슬퍼하고 부르짖는 회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벌어진 전투가 미스바 전투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슬퍼하며 울부짖었던 이때의 모습이 바로 그 유명한 미스바 대각성 회계운동 오늘날에도 자주 인용됩니다 미스바 대각성 운동 이게 뭐냐면 바로 법괴를 빼앗긴 후 20년 동안 20년 만에 이들이 깨닫고 회계하는 역사를 미스바에서 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는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20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죠 내가 거기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런데 사무엘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뭐 했어요 거기서 금식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모두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사무엘이 시킨 게 아니라 20년 동안 신앙 훈련 시켰잖아요 이들의 죄를 각인시키면서 성경 공부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그 결과 이들 스스로 미스바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잘 보세요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 구절인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미스바에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금식할 때 그것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는 어디로 미스바로 과거 아벡으로 그리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미스바로 올라온 후에 이때 일어난 전투가 바로 뭐예요? 미스바 전투 미스바 전투 미스바 전투 미스바 전투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50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블레셋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서쪽 중앙에 박혀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 블레셋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깊숙이 박혀있는 누구의 사단의 모형 이 블레셋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언제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회계의 기도가 터져 나올 때 그때 블레셋이 공격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시점과 다릅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블레셋은 바로 뭐예요 오늘날 사탄의 공격을 가리키죠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온 시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사단은 언제 갑자기 서들어오느냐 야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가 회계하자 신령한 미스바에 모여서 다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놀라서 쫓아와서 더 괴롭히는 게 사단이라는 이때부터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 그럼 질문하죠 아니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사단이 괴롭힙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계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도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잘하고 있거든 사단 볼 때 그냥 내버려 둬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둡니다 죄짓도록 편안하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게으르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러다 언제 우리를 건드립니까 우리가 마음을 추스르고 영적 미스바에 모여서 울부짖고 회계할 때 과거 아백전투 때 법괴를 빼앗긴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구나 각성하고 기도로 모이기 시작할 때 깜짝 놀라서 공격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의 자복의 기독 가운데 일어난 전투가 무슨 전투다 미스바 전투 그렇다면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승리했어요 20년 전에 패배했던 그 장소에서 20년 전에 패배했던 똑같은 블레셋 족속에 이번에는 이겼어요 왜 이들은 영적으로 각성했거든요 신앙으로 무장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바로 섰거든요 차이는 그거예요 바로 이것이 20년 전에 패배했던 아벡 전투와 미스바 전투와의 차이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호소하느냐 호소하지 않느냐 거기에 인생의 전투에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불리한 전투라도 기도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이기기 쉬운 이 땅의 전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벡 전투와 미스바 전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미스바 전투에 대승리 후 돌을 하나 세우죠 그 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네셀이죠 에베네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만이 이 땅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겼다 내 힘으로 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영적 전투 육적 전투 이 땅의 전투에서 내가 이겼다 에베네셀 고백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게 에베네셀 의 뜻이에요 바로 사무엘상 7장 12절이죠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가로돼 여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이라 하니라 미스바야 미스바 과거 아베기에요 아베 같은 장소에요 같은 장소 여러분 이 미스바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나오죠 어떤 군사력이나 전략으로 이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쳐들어왔잖아요 무슨 군사 준비가 돼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미스바에서 이긴 이유는 하나에요 강력한 회개운동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걸 여러분 영육간 전투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만 끌어오면 그 전쟁은 100% 승리합니다 전쟁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의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면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끌어오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바로 이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구장창 괴롭혔던 블레셋의 압재 오늘날로 말하면 사단의 압재가 끝이 난 거예요 1121년부터 1082년까지 블레셋은 사탄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언제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는지 언제 사탄이 완전히 내 곁을 떠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미스바 전투 이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랬죠 40년 압재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완전 블레셋이지만 오늘날로 말할 바로 뭐예요 사탄 다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직장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스바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토 에그론부터 가르까지 다 찾아오게 됩니다 다 회복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 미스바 전투 사단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만 하면 그동안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되찾아오면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다 찾아와요 다 찾아와요 여기 보세요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7장 15절에 사무엘이 이후에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미스바 전투 이후에 사무엘의 단독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 사무엘이 통치한 게 아니죠 누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후에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그 얘기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가져온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 뜻이에요 사무엘의 단독 통치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주전 1082년 미스바 전투 이후부터 이제 블레셋이 다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못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진정한 안정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제부터 미스바 전투 이후부터 주전 1082년부터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주전 1050년에 왕이 될 때까지 몇 년 동안 32년 동안 사무엘이 단독 평화 통치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50세부터 82세까지 입니다 32년 우리가 지난번 잠깐 살펴봤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년기의 나이 중년기 바로 사무엘의 단독 통치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년기가 끝나가고 노년기가 다가오기 직전에 사무엘의 중년기와 노년기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먼저는 사무엘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드니까 통치할 힘이 없잖아요 사무엘이 늙어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아직 사사시대예요 아직 인간왕이 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8장 1절이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사사를 세웠다 누구도 사사였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사사로서 하나님의 대리통치를 하다가 나이가 드니까 두 아들을 사사로 만든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이 판결을 올바로 안해요 백성들이 이들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이때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인간왕이 통치하게 해달라 사무엘에게 주문해요 사무엘상 8장 5절이죠 이럴 때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견됐어요 인간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달라 이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둘 다 부정적인 반응 이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 사무엘상 8장 6절이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란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좋습니까 인간왕을 달라고 합니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반응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야 나는 더 화가 나 그들이 너를 거부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의 왕으로 있는 것을 그들이 거부한 것이다 자 이 말을 반대로 하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미스바 전투를 통해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낸 다음에 32년에 사무엘의 단독 통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정상적으로 통치했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인간왕을 구하는 것은 이제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 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는 사사시대 인간왕이 없는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리지널 시대 32년 동안 하나님이 해오신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직접 통치를 하신 기간 사무엘은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가 32년 동안 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것을 거부한 역사가 이때 일어난 결국 인간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왕을 구하는 이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였다는 늙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이해되세요 인간 왕을 구할 때 문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안 받겠다는 사람의 통치를 받겠다는 이들의 변질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 그랬죠 인간 왕 필요 없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계셔 나는 대신 그 말을 전할 뿐이야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펼쳐지는 게 뭡니까 우리도 그랬죠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랬어요 포커스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우리의 영어로 보시면 나오죠 us we our us us our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 나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해보겠다는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필요없이 우리끼리 할 수 있다는 교만함 가운데 왕을 구한 것이 문제였다 여러분 아무리 미스바 전투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면 뭐합니까 또 마음이 변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해보겠다 또 그런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여러분 아무리 미스바 전투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순간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또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사무엘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지나온 시대 또 현재 우리가 직면한 시대를 볼 수 있어요 현재 이 시대를 함께 볼 수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라들이 타락하죠 교회도 타락하죠 교회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미국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못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주관한 나라로 바뀌고 있잖아요 교회도 지도자들도 다 타락하고 있죠 바로 사무엘 시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배를 무시하고 욕심만 차리고 또 이 사무엘의 생애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입으로는 말씀 말씀 외치지만 정작 말씀대로 살지 않는 송도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아백전투 때 획기적으로 법괴를 가지고 오잖아요 이기려고 패배했습니다 법괴는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을 모셔와도 패배하는 아백전투의 시대가 이 시대예요 아무리 성경 옆구리 끼고 다녀도 세상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는 인생 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 하지만 소망 있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실 믿음의 셀꾼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 이 가운데서도 반드시 영적 사무엘들이 나타나서 타락한 이 나라 교회 모든 지도자 백성들을 뒤바꿔놓는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영적 사무엘들이 되셔서 영적 대각성 운동 미스바 회계 운동을 함께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사단과 싸우는 미스바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자녀 안에 이 교회 이 사회 이 나라 안에 박혀있는 영적 블레셋 사단마귀의 세력들을 친히 완전히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끝장내는 전투 승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 사무엘의 생에 미스바 전투의 승리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사무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두 전투 아벡 전투와 미스바 전투를 통해 오늘날 날마다 계속되는 세상과의 우리의 전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그동안 하나님의 법괘 말씀 성경 옆구리에 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며 날마다 패배했던 아벡 전투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영적으로 각성해서 영적 미스바에 모여 내 죄를 회개하고 함께 회개 운동에 돌입할 때 반드시 미스바 전투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에베넬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제 내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도심으로 영적 불의색과의 전쟁에서 날마다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 소망을 가지고 남은 3일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서호 나오며 사랑만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